저는 미더 엔터프라이즈의 도승룡 과장이라고 합니다. 저희 회사는 해외 제품을 수입해서 카페에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 큰 얼음 사이즈와 다르게 작은 얼음 방식으로 1, 2인 전용으로 나온 빙수 신제품이고요.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위생상의 문제나 아니면 얼음 크기 때문에 얼음을 넣다 뺐다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. 기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보완을 해서 얼음이 작은 사이즈 1, 2인 전용으로 나오게끔 갈리게끔 하는 제품이고요. 얼음을 넣다 뺐다는 게 아니라 한 번 다 얼음을 소진하는 방식이고 세척도 이런 식으로 분리가 가능해서 같이 이 두 개만 척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